저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항상 보면 카리스마 있고 약간 좀 사겁고 도도하고 그런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당연히. 근데 슈퍼주니어랑 이제 투애니언이랑 무대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엄청 막 떠들고 막 농담 땀을 깨우고 그러잖아요 슈퍼주니어 막 하고 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CL씨가 계속 들리셨는지 이렇게 피식피식 웃으시더래요. 그래서 이 특이가 이렇게 보더니 어 괜찮아요 같이 웃어도 돼요 그러면서 막 했는데 계속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고 특이가 진짜 와가지고 야야야 무서운 사람 아니야. 진짜로 난 이게 한 5년 전인가 그때인데 무서운 사람 아니라고. 알잖아요 우리 슈퍼주니어 막 이상한 얘기 이러다가 야 뭐야 야 니가 방귀 꼈냐? 야 꼈어? 하겠어 야 방귀 냄새나? 이러고 있는데 그냥 달아서 어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돼서. 야 이게 뭔데. 바보 난데 이거 아니야? 바보대. 아 대박. 아니 그래서 완전 애라고 왜냐면 그때 처음 데뷔했을 때 그 파이어 했을 때 2009년도. 19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때 왠지 완전 카리스마 있게 그랬었는데. 진짜 와 어떻게 미성년자들 그런 포스가 나와.